레위기 8장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류와 속제제의 숯송아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왁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왁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봇을 걸쳐 입히고 애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애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씻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재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붙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재재의 숯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재재의 숯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숯냥을 드릴 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숯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숯냥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숯냥의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왁께 드리는 화재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숯냥 곧 위임식의 숯냥을 드릴 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숯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커플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와 앞에 흔들어 요재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 있는 번재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와께 드리는 화재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와 앞에 흔들어 요재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량 중 모세의 몫이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재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료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래위기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철저히 구빌된 삶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히 구빌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8장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2장은 이제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 가르쳐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직분을 행할 자들을 위임하는 위임식의 날입니다 아론을 대제사상의 직으로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상들의 직분으로서 위임하는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상과 제사상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혹은 중지자의 역할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로 인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그들의 흐물과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외에도 화목죄를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어야 할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론 대제사상과 그의 아들들 제사상을 통틀어서 제사상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들의 직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들의 죄를 씻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사역은 철저히 구별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마음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류를 얻은 자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불신 세계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이 불신 세상을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대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임식에서 다시 한번 제사장의 옷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 그리고 어떤 제사를 그들을 위해 드려야 하는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은 죄에서 멀리 떨어진 죄에서 시선받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사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대표한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별된 의복을 입게 하라 속옷 하얀 속옷 하나님이 거룩을 상징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룩한 속옷 그리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푸른 겉옷 이건 하나님의 왕끈을 상징하는 것이죠 애봇 애봇의 상식 띠 흉패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흉패를 달고 있습니다 12개의 귀중한 돌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는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림과 둠빔 하나님의 뜻을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이 직분을 감동해야 된다 머리에 관을 쓰고 전면에 검폐를 쓰고 여호와의 거룩이라는 그런 검폐를 앞에 달고 다시 말해서 이 대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요 또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중재자로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서의 사명입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권위를 철저하게 대표하는 분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대표하는 분 대제사장 아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고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관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 먼저 그 성소 안에 있는 혹은 성막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재단 번재단 물두멍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불소시계 이런 것들을 전부 관유로 발라라 재단에 일곱 번 이 관유를 뿌려라 일곱 번이라는 것은 완성 완성된 숫자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완전한 임자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매일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 재단에 일곱 번을 뿌리고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부어라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부어라는 것은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게 하고 사역하게 하는 것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장차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백성을 대표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치유와 은혜와 생명의 말씀과 개시를 전달해 줄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우리의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아들 제사장들을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쓰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은 우리의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직분을 이 직분을 거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첫 번째 14절부터 17절까지는 속죄죄를 하나님께 드리라 수송하지 머리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하여라 다시 말해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 있는 모든 죄가 수송하지 머리에 증가되게 하라 제사장도 죄삼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율로 시슴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피로 죄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재단의 내뿔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든 나머지 피는 재단 밑에서 쏟아서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피가 있는 곳에 죄삼을 받아서 거룩함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름은 재단 위에서 불살라버려라 교만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짐승의 기름은 교만의 상징입니다 높아진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됐다고 착각할 때 내가 높아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기름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기름을 다 잘라서 불살라서 하나님 기다려라 이것은 우리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신 만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의 태도 그걸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기름으로 향기로운 향래로서 맡아 흠향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직령 밖에서 불살라버려라 인간에 속한 뼈설물들은 다 짐 밖에서 불살라버렸다 이게 속죄죄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재상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는 먼저 보일의 피로 시슴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속죄죄의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에 안수해라 양은 바로 속죄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양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모든 심령 속에 있는 헌신의 마음을 이 수양에게 안수하여서 하나님 이 수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안수하고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머리와 각든 것과 모든 기름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에서는 이제 각든 몸까지도 그 고기까지도 모두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 인간적인 세속적인 목표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불의심을 향해 살아가겠습니다 내 시간, 내 호비, 내 물질,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좋아하는 것 모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36절까지는 위임식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임식 수양의 머리에 다시 한번 안수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사역의 공적 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삼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그 의미에서 수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모세가 그 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방가락, 왜 엄지방가락, 엄지손가락, 왜 엄지에 모두 바르게 합니까?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 손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바르게 하고 피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행하는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모든 기름과 무교병, 기름 섞은 떡 한 개, 전병 한 개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들이게 합니다 이건 소재를 의미하죠 소재 다시 말해서 밀가루로 구워서 만든 모든 것들, 누룩이 들지 않는 것,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주님, 내 몸을 빠서 희생하여서 주를 위해 섬기였습니다 하는 헌신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헌신과 희생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빌된 모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관유와 피를 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피로 사시고 피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관유를 그들을 위해 뿌려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여기서 관유와 피를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했다는 말의 의미는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 바로 우리는 죄사함 없이는 사역할 수 없으니까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피와 성령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세상과 구빌되어져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고 기름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사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과정을 위임식의 과정을 거친 후에 회막 안에서 고기와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을 7일 동안 먹게 했다는 것 7일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성막에서 떡을 먹으면서 헌신의 마음을 다시 다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 제사장들은 인치심을 받았고 위임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한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여원에게 말씀드리는데 과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비방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욕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구별된 삶의 결의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 중에서도 목회자, 장모님들, 집사님 그리고 이렇게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 거룩함이 더 수준 있는 거룩한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엄청난 비난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욕입니다 이 치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막 사역하고 십일조하고 헌금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별된 삶,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 감사와 겸손함이 넘치는 삶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향하여 불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는가 구별된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번제로 들여서 헌신하고 소제로 들여서 희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별된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라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살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비기 8장 제세상과 대제세상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했고 피를 통해서 구별했고 기름을 통해서 구별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행실 옷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구별을 되어져야 하고 피를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으로부터 구별을 되어져야 되고 죄로부터 구별을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감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에서 제세상의 옷 그건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을 의미하고 제세상에게 뿌려진 피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심판해서 저주해서 구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성령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의 제세상으로서의 왕같은 제세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 봅시다 내 옷은 어떠한지 내게 예수의 보혈의 피는 항상 흐르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감사와 겸손의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적인 욕망 내 모든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겠다는 확실한 결단이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요동치는 파도처럼 흔들거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제세상 왕같은 제세상의 삶으로서 위임을 받는 헌신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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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